음.. 아.. 목소리가 왜 이러죠? 아아아 잠을 깨볼까요? 오늘은 특별한 나이니까 안녕 자기들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일단은 어.. 제가 진리 세수를 하고 왔는데 오늘은 생일맞이 첫 우리 레고와 함께하는 음.. 봉사하는 날? 짜잔! 제 맨날 우리 해탐생 채널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제 생일을 맞이해서 또 세계 각국에서도 제 생일을 맞이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정말 많은 좋은 마음들이 뭉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생일은 나도 그 마음에 동참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엔 제가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면목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김밥도 만들고 그다음에 놀이도 같이 하고 어떤 가수,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Q&A도 갖는 시간 준비를 하고 나가야겠죠. 사실 제가 지금 회사를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제 팬트리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생각과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오늘은 소수 인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침을 잘 챙겨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카레 빠르고 너무 맛있지롱. 가서 만나. 오늘 아침에ˬ 나 둘 셋! 근데 우리 혜리님은 괜찮은데 조금 뒤로 가서 찍어줘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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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작년에 제가 학교 때문에 공사라 시간을 채우는 김에 이런 뭐 먹지가 않은 애기들한테 먹는 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기들이 막 너무 신나게 들어가고 복사도 해주고 뭐 하니까 아 이게 시험회는 아니구나. 그렇게 그 상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기대가 많죠. 이런 팬과 가수가 같이 봉사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하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저희는 돈으로만 주로 기부를 했지 이렇게 봉사 활동까지는 잘 못했거든요. 만들어 드신다고. 어 네네네. 누가 영상 찍어먹거든요. 되게 좋은 습관이네요. 저는 혼자 이렇게도 차려먹어요. 어머 되게 이쁘게 차렸잖아요. 딱 세팅 제대로 해서. 차려먹어요. 아 이쁘게 잘하시네요. 네. 네. 저도 김밥을 많이 만들지 않았죠. 30대 마주니까. 아이들 어머님들이 또 잘 아시니까 어머님들도 오실대요. 어머님. 네. 어머님. 다 제 또래이실 것 같아요. 40대 초반. 네. 아이돌이 엄청나. EXID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안전이랑 뭐 이상 이렇게 전달하면 이제 놀이랑 이런 거 전달하면 되겠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실이니까. 퇴근이 지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카드로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순서가. 야채, 참치, 치즈. 네. 정리되는 대로 내려오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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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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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클래스 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알려주나요? 몰라요. 我是ica迷혜 Einsting 여러분, можете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한 번 김밥 만들어볼게요. 근데 샘도 잘 못 만들어요. 김밥 잘 못 만들 때 도와주실 분이군요. 그렇죠. 저보다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신발 만들건데 그전에 안전사항을 전달할거에요 여러분 손 씻었어요? 네! 가위를 다룰 때 친구랑 장난치면 다 찾아간다 거기로 갈거야 셋째는 정리 친구 정리하네 내가 봤을 때 딱 정리하네 생겼어 장난이에요 혜린 선생님의 쿠킹클래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혜린 선생님 불러봅시다 혜린 선생님 이미 나와있지요 자 먼저 앞에 재료들 있죠 잘할 수 있어 거친 선생님이니까 엄마 거친 줄게 엄마 신발 선생님.. 생이 좀 냄부기 하고 멘트가 조금 헷갈릴 수 Benedict 맛있어! 맛만 있으면 돼! 오징어 아는intell 드러웠어? 여고요 아주 짜증샷만큼은 네 자 그 다음에 밥을 가져왔으면 나라치게 아트택 오소 소양 능력있어 참치 마요네즈 김밥은 깻잎을 올려서 많이 놨죠 소양 이게 하나인데 햄찌개 먹어야지 다 다 은근히 막 흔들고 있는데 근데 역시 이내면 여러분 하셔야 그래서 정말 뭐하는거죠 완전 잘한다 다 말한다 네 예 잘했다 아 네네네 너무 웃긴 말하신 것 같은데 너무 웃긴 말하신 것 같은데 너무 웃긴 말하신 것 같은데 나 이거 같이 좀 해 아니 좀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잠깐만 가보고 얘들아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 물어볼게 조금 젤로가 하다보니까 친구들이 욕심을 좀 데리고 해서 참치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치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참치 먹고 싶은 사람은 참치 써야 되고 치즈 먹고 싶은 사람은 치즈 써야 돼요 싫지? 그러면 참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네 난 너무 부러웠어 파이팅 파이팅 너무 AI같아 누가 뒤가서 기어가 있어 파이팅 괜찮아 우리 먹으면 힘내자 네 나 나이도 카메라냐고 동시야 카메라로 내가 찍어줄까 진짜 신발이 다 않았네 신발이 다 같으니 신발 예쁘지? 네 신발 핫해 어디서 받았고요 신발 핫해? 네 신발 핫해 그럼 펄 이루잖아 여기 힘이 부품들을 잡으면 치토시피들 때문에 이걸 알려주면 돼요? 네 그거는 엄마 그냥 도라 님한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엄마야? 아름다워 어머니예요? 네? 어머니라고 나와 팬이에요 아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이잖아요 어머니이자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인사를 또 하냐 오 잘 자른다 오케이 자 공이 된 거나 원래 감칠 중 얘기들 어 그래요 엄마 괜찮아요 네 팬이에요 네 팬이에요? 귀여워요 걱정해주세요 고마워 그리고 오 잘 자르신다 오 잘 자르신다 오 잘 자르신 거에요? 오 잘 자르신다 엔터 오 잘 자르신다 오 잘 자르신 오 잘 자르신다 오 잘 자르신다 그 다음에 이분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세요 재미있었어? 네 재미있었어? 네 재미있었어? 네 거기는 재미가 없었냐? 아니요 손이 다운 재미없어 재미없어 사랑? 재미있었어 인증샷 여기 옆쪽에 있는 친구들이 카메라에는 안 닿기네 0.5인 사람 저거 지원 좀 해줘요 됐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너무 신기하다 와우 긁은 영상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언니가 맨날 맨날 또르몰르르 하고 다녀요 아 진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 주목해 주세요 저희 오늘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혜리님 생일을 축하해주려고 해요 저한테 새해 축하 노래 부를까요? 크게 축하해 주세요 뭐야 혜리 언니 누나로 합시다 자 민지님 안 찍으셔도 돼요? 아, 너도 못 찍으셔도 돼요 엄마! 엄마! 케이크 나왔어! 내 폰을 찍어줘! 엄마 사진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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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잘 봐요! 어머 나 이거 사진 이렇게 찍어! 왜 이렇게 박아놨어? 초콜릿이요. 어머 내 사진이야. 아 너무 빛지나 담보해요. 어머 진짜? 얘가 다른 사람한테 안 해. 아 그리고 오늘 한 아이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오빠가 직접 만들었대요. 진짜로? 네. 진짜로? 중요하고. 우리 친구랑 사진 한번 찍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생일이 됐던 새로운 음악을 1회 했거든요. 너무 고마워. 땡큐. 네.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가 어디야? 엄마가 어디야? 몇 명 왔어요? 어? 진짜 친구가 없어. 엄마 알아? 모르잖아. 어 그렇구나. 오케이. 티 있게 티 난다. 저희 칠.. 칠이 함께 할게요. 아픈을 얘기해요. 엄마야. 아 오자라. 알다. 감사합니다. 아침. 그동안 힘들어져ид 난을 보며. 아이들 Anyhow. 너들ствие. 너들ствие. 사랑하십시오.